오늘은 3일절입니다. 독립 10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당분간 LA경찰국을 이끌어갈 도미닉 최임시국장이 오늘 본부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후보자들의 유권자 동력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산불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벌써 2명의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전 유죄 판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재편된 대법원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3일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 10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독립을 기억하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만세를 외쳐보는 한인들. 독립념원의 한을 담은 춤사위를 선보이는 한인 무용단의 모습도 보입니다. 합창단원들은 독립의 역사를 되새기는 마음으로 힘차게 노래합니다. 오늘 3일절 기념행사가 열린 곳은 캘리포니아주 중부 리들리에 자리한 애국선조 묘역입니다. 하와이 담으로 초기 이민선열들이 역면하고 있는 곳인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국가본부와 LA총영사관의 후원으로 LA한인회가 주관한 기념행사에는 광복회와 3일여성동지회 등 각계 단체들이 참석해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 리드에 와보니 늦게 온 것이 죄송스러울 만큼 미주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들을 만날 수 있어 그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가 진행된 곳은 미주 지역에서 최초로 3.1운동을 기념한 역사적인 장소로 꼽힙니다. 국가보원처와 지역사회기금 등 22만 달러의 사업비가 투자돼 건립된 장소인데 현장에 우뚝 서 있는 독립문은 지난 1897년 서울에 들어선 독립문을 4분의 1 크기로 축소한 것입니다. 3일절을 앞둔 지난 일요일 교계단체들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되새기는 합동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남가주 한인목사회와 한인여성목사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아 태극기를 흔들며 합창했고 다함께 만세를 부르며 105년 전 독립 당시의 기쁜 마음을 되새겨봤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도미닉 최 LA경찰국 임시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도미닉 최 임시국장은 오늘 LA경찰국 본부에서 제58대 LA경찰국장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선서를 하고 임시국장이지만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LA경찰국 수장이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장에는 캐런베스 LA시장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각 LA시의원들이 첫 아시아계 LA경찰수장을 축하했습니다. 도미닉 최 LA경찰국 임시국장은 1995년 LA경찰국에서 경찰관 생활을 시작으로 올해 2024년 29년째 근무하며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방문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10지구 시의원에 출마한 한인 그레이스 유 후보는 오늘 지역구 각 가정을 방문하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 백인 여성은 그레이스 유 후보의 방문을 환영하며 10지구 시의원 후보 중 그레이스 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연방 하원에 출마한 데이빗 김 후보와 에드한 캘리포니아주 하원 후보 등 한인 후보들은 주말 내내 가가호 방문이나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와 투표 참여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어제 뉴욕의 한 공원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나왔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다른 사람의 시신 일부가 발견돼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학교로 가던 소녀의 최초 목격으로 롱아일랜드 사우델파크 연못 인근에서 남성의 훼손된 왼팔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의 왼팔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손가락 끝은 없는 상태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견을 동원한 경찰 당국은 왼팔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왼다리도 발견했는데 이것은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수색이 계속되고 남성의 나머지 오른팔과 여성의 오른팔 그리고 머리도 발견됐습니다. 여성의 훼손된 사체에는 문신이 없었으며 발견된 여성의 일부 사체들은 모두 한 여성의 것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한편 살인사건으로 판단하고 MS-13 갱단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훼손된 일부 사체가 어제 처음 발견됐을 당시 사체가 공원에 유기된 지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남성의 두 팔과 여성의 머리, 오른팔, 왼다리가 발견된 이곳은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겨하는 왕래가 아주 많은 공원이자 바로 옆에 두 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학군은 직접적인 영향으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모든 재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주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2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번지며 텍사스주 역대 최악의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과 비가 내렸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어서 화재 진압률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3%에 불과한 가운데 오클라우마주까지 번졌습니다. 트럭을 몰다 불길에 갇힌 40대 여성이 숨지면서 인명피해도 2명으로 늘었습니다. 기후학자는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필요한 기온상승과 가뭄, 강풍 등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방관과 장비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소방차가 가구점으로 돌진해 4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록필센터 경찰은 오늘 오전 소방차가 가구점으로 돌진하면서 가구점 직원 1명과 소방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3명 등 모두 4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방차가 다른 차들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면서 가구점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충돌로 가구점 건물 상당 부분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초부터 약 두 달간 소매범죄 용의자 9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빈 유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올해 들어 소매범죄 용의자 9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급증해온 때강도와 소매범죄 감소를 위해 캘리포니아주가 2억 6,7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성과라고 자찬했습니다. 이 예산은 캘리포니아주 전역 55개시와 카운티에 배분됐고 소매범죄 대응책에 투입됐습니다. 이로 인해 각 치안당국에 소매범죄 전담반이 신설되고 신속한 기소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경찰 증원과 태스크포스팀 확대, 기소 절차 강화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정위원회는 예산을 배분받은 치안당국을 설문조사한 결과 경찰과 요원을 더 증원하고 소매범죄와 관련된 범죄센터 설립과 순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을 배분받은 치안당국 98%가 범죄 집단에 대한 감시와 추적, 수사능력 증진을 위해 범죄 예방과 근절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주정부는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태스크포스 확대와 검찰 기소 전담부서 신설 등 소매범죄를 척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 유죄 판결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싸움의 시간을 벌게 됨으로써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는지 등을 따져보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4월 22일 구두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선과 관련한 이 결정의 함의는 면책특권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보다 그 판단을 내리기까지 소요될 시간과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업무 관행으로 미뤄 면책특권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시작할 학예 휴정 기간 개시 직전에 내려질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 설사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트럼프 측의 변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재판 시작은 빨라야 9월 말일 것이라는 게 언론들의 예상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와 공동으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응답자의 25%, 무소속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각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권자들 표심에 심대한 영향을 줄 자신의 대선 전 유죄 평결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은 희소식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나발리의 장례식은 그가 생전 살았던 동네의 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춘모객들이 성당 주변을 애워 쌌습니다. 운구 행렬이 도착하자 박수로 맞았고 나발리의 이름을 계속 외쳤습니다. 전쟁 반대, 푸틴 없는 러시아 같은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추모객들은 질서를 지키며 묘지까지 함께 걸어가 나발리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국가 대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외신과 나발리 측은 수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했고 25만 명 이상이 온라인 생중계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크렘린공은 장례식에 앞서 허가되지 않은 모든 집회는 위법이라고 경고했고 경찰들도 대거 배치됐지만 대부분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시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는 없었지만 현지 인권단체는 러시아 18개 도시에서 최소 7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7세의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는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지난달 16일 갑자기 숨졌습니다. 혈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러시아 당국의 1차 결과가 나왔지만 공식 수사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나발리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부인 율리아는 살해 의혹을 제기하며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 한 주 사이에 두 번의 경선이 펼쳐졌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미시간인데 지난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3일 제가 가했습니다. 결과는 한 21%의 그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죠. 그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전에 전문가들은 지지율이 트럼프가 한 33% 이상 많은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는 20% 조금 넘게 나왔죠. 이거는 트럼프는 이제 과딱지가 나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쓸돈이 많고 돈이 잘 안 들어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는 이미 슈퍼 투스데이까지는 그냥 갈 수 있는 캠페인이 되고 있고 쓸돈이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데 자기 개인적으로 걸려있는 재판도 케어를 해야 되고 이 큰 선거도 케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의회가 채비를 갖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공화당 의원들 선거도 케어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축을 다 케어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도하는 게 공화당 전국위원회죠. 그러니까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그 돈을 트럼프를 중심으로 안 쓰려면 니키 헤일리가 포기를 하고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는 분명히 공화당의 온건 보수파라고 하는 공화당의 계산도 또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화당을 선호하는 자본가들이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공화당 후보지만 트럼프의 이코노믹이나 기업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이 기업에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라든지 미국 우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들은 각 국가마다 편안하고 유연하게 끊임없이 전망을 좀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래야 되는데 트럼프는 급작스럽게 아주 지독한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을 기업들 위주로 바꾸려는 의도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키 헬리의 선거 캠페인 돈을 대주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도 여기까지다. 미시간 프라이머리에서는 민주당도 이제 경선을 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더 하게는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시선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미시간은 팔레스타인, 모슬렘, 아랍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데입니다.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아랍인들, 모슬렘들을 위한 일루다가는 이 아랍권의 유권자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지금 미시간 주 하원, 주 하원 의장이 30살의 아랍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프라이머리가 되기 전에 왜 같은 민주당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우리들 얘기는 듣지 않고 자동적으로 일방적으로 늘 이스라엘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이거를 전쟁을 끝내라, 휴전해라 이런 메시지를 안 내느냐. 여기에 화가 난 미시간의 모슬렘 계통의 유권자들 똘똘 뭉쳐가지고 언커미트먼트라는 데에 지지구부 없음, 언커미티드에 투표를 한 유권자가 전체의 13%나 차지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2016년에 스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던 게 미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합주였거든요. 그때 1만 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는 미시간을 바이든이 이겼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경합주 5군데 중심인 미시간에서 누가 이겨냐가 관건인데 미시간에 똘똘 뭉친 한 20만 명의 모슬렘 유권자들이 시범을 보이느라고 시범을 보이느라고 지난 화요일 날 프라이머리 때 바이든한테 표를 안 치고 언커미트먼트에 찍은 거 이게 11월 선거까지 가면 이게 바이든 캠프한테는 두려움을 오는 거죠. 미시간을 뺏길지 모른다. 미국에서 지금 유태인들의 힘에 비해서 열쇠 같지만 이번에 이 모슬렘 유권자들이 평화라는 전쟁 반대라는 휴전을 요구한다라는 이런 이슈의 목소리를 가지고 똘똘 뭉쳐진 의견은 이 사람들의 표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동의하는 교육받은 시민들, MZ세대 젊은 사람들 여기에 동의하는 평화 세력들이 여기에 문둥둥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래서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시간 안에 지금 이런 모슬렘 유권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는 얼마 되지 않지만 미국의 한인 유권자들도 결집이 돼가지고 때때로 이 당이 더 유리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현안을 가지고서 강력한 목소리를 표루다가 내는 거는 이번에 보면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바가 크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 수도 전력국과 남가주 에디슨이 전기료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은 올 6월부터 전기료를 인상해 최대 1.1%가 오릅니다. 남가주 에디슨은 지난 1월 1일 전기료 인상을 시행해 최대 17%까지 인상합니다. 다만 1월 1일 이후 월 평균 주거용 전기료가 2% 정도 상승해 174달러가 178달러로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각 매체들은 전기료 절약 방법으로 전자기기를 벽 콘센트에 직접 꽂지 말고 멀티탭을 이용하는 게 절전에 효과적이며 오래된 가전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LED 전구 사용이 100열 전구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충전이 필요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은 오후 3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 하는 것이 절전에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에게 SUV 차량 텔룰라이드를 전달했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달 29일 에리주나주 피닉스에서 진행된 차량 전달식에서 한국인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와 고우석 선수에게 각각 텔룰라이드 한 대씩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차량을 전달받은 김하성 선수는 지난 2020년 12월 샌디에고 파드레스에 입단했으며 고우석 선수는 올 세즌부터 새롭게 구단에 합류했습니다. 기아는 텔룰라이드가 미국 SUV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두 명의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후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는 텔룰라이드가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KB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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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아멘